가사의 마음을 가사의 마음을 가사의 마음을 가사의 마음을 가빈의 마음을 거의 내 끝 진짜 와열찬이도 가사의 마음을 이건 여기 왜 있어요? 가사의 마음을 잠깐만 잠깐만 정말 예상이었다 정말 예상이었다 정말 예상이었다 정말 예상이었다 진짜 나 이거 까먹고 있었어 이거 진짜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카리스 형식이잖아 이거 진짜 뭐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성이한테 받았어요 센세이는 선물이다 저 앞에 외계는 저의 사이 그는 그가 그는 다행히 그는 다행히 그는 다행이다 그는 다행이다 그는 다행이다 그는 다행이다 그는 다행이다 우리가 그는 다행이다 우리의 운동을 시작했고 예상이었다 예상이었다 우리 다행이다 모든 걸 걸고 있었다 막 신경에 힘이 강하니까 밤하니 집은 가끔 자 piel은 가끔 만약에 집다 가끔 아니요 여길 바랐어요 저에 포닉스 호텔에 있던 옷을 흘렸어요 여기 정말 느낌이各한 뉴욕 oding air there's a lot more plant full I think I'm pressing something wrong mehr k daha 문제 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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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And you're my sweetie pie You're my cupcake gumdrop Snuggles, you're the apple of my eye And I love you so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ll always be right here And I love to sing three songs to you Because you are so gorgeous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e you guys! Me Ook the most beautiful Tell mierk 양념이 누구보다 제일 귀엽게 아는라 포동포동하 아는라 원단 디지털 YYG 오오오오 아는라 와아 하이갱 우리 대장 나갈 수 밖에 넌 아는라 넌 아는라 넌 아는라 넌 아는라